현재 19번 경기가 끝나면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년 넘게는 한 실선 컨실라고 하겠습니다. 12호 선수, 검동검수의 신문 모의장, 강연대에서 준우수... 으악! 으악! 이상순 선수 역시 동수한 방역시설검수의 중인 경험에서 리뷰 전에, 리뷰 전에 1번 1번 2번 리뷰옥 선수가 1번 이기웅 선수는 교육자로서 공사합니다. 이번에 선별시키고, 제2회 활동으로 완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기웅 선수의 머리치기를, 이상우 선수가 들어가면서 허리치기를 취재했는데, 단도가 없었습니다. 미끄러집니다. 이기웅 선수까지 지점이 없습니다. 이기웅 선수까지 지점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심장에서 불구하고 머리치기가 아주 일품입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상수 시퀀스의 머리치기를 이기용 선수가 팔을 누르면서 아주 노량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20년 30년 동안 4년 회복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범부고단자들은 수십년동안 같이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 형제들보다 더 이번에는 머리치기와 허리치기가 서로 서로가 없어서 둘이 서로 각자 이런 경우에는 3판이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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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호 머리치기 금색옷 전혀 데뷔를 못했죠 가issa 받았습니다 이사무수서 앞쪽 물러나면서 머릿속이 좋은 단두의 투격머리인데 지금 한판으로 인정的 선통받았다는걸 모르고 침착 공격을 주겠죠 지금과 같은 게 다시 심판점 세종인 좋은 것은 치고 나서 건배에서 모든 탈의 존식이 되어야겠다는 것. 이상 선수가 그런 존식을 물리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서 취소를 되는 것.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은 아니었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들었지만 다시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 검수. 그렇습니다. 축구나 공기 같은 경우는 자삭걸도, 의도하지 않은 것도 한돌인데 검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타격은 하판으로 인정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무도예요. 검도가 무도라는 특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승부를 드려도 됩니다. 고거는 예전의 공격은 있습니다. 부 Zweck의 공격이 나왔습니다. 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앙 선수가 적극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에 가정도 투자에 가정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악의 동전의 귀를 다녀왔습니다. 슬로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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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더레 슬로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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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덱을 합니까.